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광명시가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전했습니다. 김연주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. 광명사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분여회가 지난 3일 관내 경로당 세계소 어르신과 골목청소 어르신 등 200여 명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했습니다.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분여회 회원들은 돼지 불고기, 찰밥, 곁들임 반찬 등을 담은 영양식 도시락과 광명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증한 기념수건을 전했습니다. 도시락을 받은 한 어르신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매년 잊지 않고 어버이날을 챙겨줘서 고맙다며 하루 종일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적적했는데 맛있는 음식의 기념품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. 윤경희 광명사동 새마을 분여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열지 못해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드릴까 고민하다가 영양식 도시락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데 모범이 되는 새마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장진환 광명사동장은 앞으로도 효를 실천하며 어르신들이 더욱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김현주였습니다.